오늘부터 국감 시작입니다. 전현정보실정론 그리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 한동훈 책임론 이게 핵심이 될 전망인데 여야 각각 어떤 이슈를 부각시키실 걸로 보는지 먼저 김동태 의원께서 한번 보시죠.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묻고 또 그걸 시정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지금 국정운영에 기조해서 많이 그런 내용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 특히 지금 현재 전세 이런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떼이면서까지 이런 마지막 자기 주구 공간도 날아가버리는 그런 암담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민들 민생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이걸 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그런 서민들 취약계층을 아우러 가는 그런 민생국감에 국민의힘은 더욱더 치중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시회가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맞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파행을 만들기보다는 국정감사 다음에는 또 법안심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예산이 또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의 국정운영의 무한체인과 함께 또 이 팍팍해진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잘 챙기는데 집중할 그런 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석께서는 야당을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될 걸로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떠 있는 말초적인 이슈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지나친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 문제 그리고 또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있는 그리고 정치화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역시 국회는 민생을 다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최근 3개월 내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고이자로 인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대단히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민생적인 압박이 아주 심각하고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상황에서 또 정부가 경제 운영을 제대로 하느냐 하면 세수 펑크가 59조가 날 정도로 허술한 경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술한 경제 운영이라든지 민생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야당이 좀 꼼꼼하게 따져묻는 그런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 얘기가 나왔는데 장관 기자, 어제 한동훈 장관이 예술의 전당을 찾아서 화제가 됐어요? 어제는 아니고요. 지난 7일이었습니다. 지난 7일.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트렌치코트 차림에 청바지에 운동화까지 신고 예술의 전당 찾았습니다. 런던 피라모닉 공연 보기 위해서인데요. 공연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미 관객들 사이에서는 야 한동훈 봤어? 대박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지인이 거기에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공연이 끝난 직후에 한두 명씩 쭈뼛쭈뼛 한동훈 장관 주변으로 몰려들더니 한 명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SNS상에서 이 사진 보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를 두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 물 건너 갔으니 한 장관의 고민이 이제 다음 행보인데 민주당에서는 탄핵까지 만지고 있고 또 탄핵이 발의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출마 시점과 지역구를 볼 텐데 그게 서초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문화생활을 집에서 조용히 위스키 한 잔 마시면서 해도 되는데 대중에게 굳이 얼굴을 보인다는 것 서초, 강남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한정한 장관의 행보를 두고서 총선을 위한 행동이냐 아니면 단순히 문화생활을 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수석은 뭐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문화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관심을 언론에서 주는 것 자체가 한동훈 장관 키워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키우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일발 필기역이 없이 설건드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이요. 오늘날 저렇게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는 인물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주당 스스로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급까지 성장하는데 과연 누구의 역할이 어떤 분의 역할이 제일 컸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반취해보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과도한 관심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력과 관심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밖의 대답이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역시 우리 전병원 전 정무수석께서는 아마 우리 보수진행에서 볼 때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전략계획통증에서 상당히 탁월한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훈훈합니다. 정확하게 이걸 본 거예요. 사실상 이게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에서 다 키웠죠. 민주당에서 저렇게 키워낸 겁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 한 사람으로서 국정감사나 또 상임위 국회 공간에서 진입응답을 통해서 저렇게 안 큽니다. 그냥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놓고 한동훈 장관을 키운 거죠. 그리고 과거에 보면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사실상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밑바탕을 탄탄하게 깔아준 거예요. 그걸 어느 누가 정치 좀 하는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이미 대중성이 확보되어졌습니다. 대중성이 확보되어진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대중성이 확보되어 놓고 어느 날 조용히 속실을 떠나서 조인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직접적인 정치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안 그러면 또 인기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 여전히 대중성을 가지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개인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면 재미있죠. 알겠습니다. 전 전수석께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이번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지 궁금한데 야당이 그런데 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탄핵 제도를 범죄다 옹호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국가임 이후에 야당이 탄핵 출신 나설까요? 확실하게 더 키워주려고 작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탄핵을 열 번 해도 속이 불편하고 분위기가 안 풀리겠죠.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결정적으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키워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사결정관자이고 현역 의원이라면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말릴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탄핵을 하지 말자고? 탄핵을 열 번 해도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한동훈 장관한테 상처가 되거나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힘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더 끌게 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장관의 격에서 한층 더 점프업하는 그런 계기로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좀 잘 이해 타산을 현실적인 수지 타산을 좀 잘 따져서 해야지 무조건 밉다고 나쁘다고 그래서 분풀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권한을 휘둘러서는 곤란하다. 이게 바로 우리 전병원 수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 기술자잖아요. 상당히 수준 높은. 정치 기술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가 하면 앞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바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개딸의 시대잖아요. 군파의 시대, 개딸의 시대.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쉽게 말하면 진영 논리에 쌓인 그런 극단적인 체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치고 있는 이 가장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은 개딸. 이 좀 극단적인 목소리가 이미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일시적으로는 당 장악력이나 또 리더십, 지도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결론은 양당이 우리 보수든 민주당이든 결국은 중도 무당층을 향해서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우리가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다시 탄핵하겠다. 뭐 탄핵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거는 절대 쉽지도 않을 뿐죠. 해볼테면 해봐라. 네. 근데 쉽지도 않을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 민생 국감이 되고 정기 국회를 갖다 망치 놓으면 그 책임은 어디로 돌아갈 건지 뻔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 하나 이슈가 있어서 지금 마지막 하나 더 드릴게요. 한 가지 이슈가 김행 여가부 장관 청문회 파행세태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청문회 퇴장을 사퇴로 간주하는 이른바 김행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상임위원장과 편파진행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대결 길게 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행 장관 청문회 과정의 이 파행은 양쪽이 다 책임이 있죠. 그날 제가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권위원장도 엄정 중립해야 될 그런 위원장이 권윤수 위원장이 청문회장에 나선 내정자, 후보자한테 사퇴라는 것은 그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우치됐든 간에 청문회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이렇게 그 의혹이나 문제점을 발췌해내야 될 사람이 미리 단정하고 한 것은 잘못이고 그렇다고 해서 1시간 15분 청문회에 남겨놓고 그걸 나가서 다시 복귀하지 않은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도 저는 올바른 자세와 텐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부적격한 인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행 후보자의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라든지 또 여러 주식 파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김행 후보자하고 가까운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밝히면서 정직하게 청문회에 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행 장관의 모든 태도는 관계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재산 문제까지 모든 걸 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장관 후보자에서의 가장 부적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중간에 주랭랑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대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주랭랑 방지법, 김행 방지법 이번에 만들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대통령께서도 이번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번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름도 잘 지어 김영상 방지법이 뭐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치권의 여러 태풍이 불어다시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지어 김영상 방지법이 맞는지 다시 3분идikes 감사합니다.